아 저는 레오폴드의 FC750 알쓰입니다. 아 눈쟁이 그거 커세오 거 쓰던데 아이 그 겉면만 들어가지고 예 겉면들은 좀 진짜 레오폴드가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나 여기 정바렉스 어 신임 남캠님 계신다 오 카루 아닌데 오 가오나신님 페인이에요 완전 Z팬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눈쟁이 페인이었다가 님 밖궁보가 없잖아 누가 BJ야? 누가 BJ인데? 눈쟁이는 노답이에요 노답 답이 없어 응 문쟁이 맨날 정크만 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판 꺼내는건데 문쟁이보다 어디 아프리카에 아니면 트위치에요? 여기 트위치하고 유튜브에서 유튜브 가야겠다 이따 보러가야겠다 저 진짜 너무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어? 라인이 없네 라인은 일부러 안 꺼냈는데 괜찮겠죠? 괜찮아요 저 타겟팅 맞춰요 라인 자리야 네 우리 힘싸움 줘요? 다 이기나? 라인이 아니라서 힘싸움은 조금 힘들겠죠? 그냥 들어오는거 잡으면 돼요 오케이 어 18%야? 파라 파르신거? 네 파르시네요 우리 벤지 정크를 했는데 한번 해보죠 자리야 쉴드 빠졌어요 나 총 갈아요 네 벤지 마피 얘들 들어오는건 없어요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일단 애들 파르지 빼고 전부 오른쪽 오른쪽에 다 있어요 오른쪽에 다 있어요 자리야 쉴드 빠졌고 호그 그랩 메르시 마피 메르시 마피요 메르시 마피 다시 파라만 정면 우리 아나 우리 아나 어 어떡해 저 뒤깨드 파라봐요 나 정크를 했다 나 정크를 했다 나이스 나이스 오우 바우나 신입하다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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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도망가 나이스 정면에 라인 애들 빠졌어요 메르시한테 맞췄어요 파라 파라 다시 또 파라 다시 또 파라 다시 또 저희 겐지님이 전재감 파르신 뜨면 말해줘요 자리야 쉴드 빠졌어요 파라시 정면 2층 오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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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죽었다 아나 다운 아나 다운 메르시 울어요 메르시 상대 아나 없어요 호그 오른쪽 호그 오른쪽 자리야 더 꺼렸어요 왼쪽에 나 총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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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금방 가요 로드 힐벴 로드 힐벴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치고 로드 힐벴 로드 힐벴 로드 힐벴 로드 힐벴 들어왔어요 우리 정면에 힐벴 아이고 파라 궁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메르시 궁 조심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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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살렸어요 파라 살렸어요 메르시 없고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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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없어요 파라 정면 파라 반비 파라 파라 우리 2층 우리 위에 파라 파라 반비 저 비트 없어요 아 나 끌렸다 아니 왜 못 넘어갔어 나 죽어 아 아 아 이거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우리 상대님 이거 이거 로드 빼고 디바세요 아 이거 빼야겠다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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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님 빼요 상대 조합 뭐야 상대 라인 뺐네요 이거 비트 있어요 상대 라인 없어요 상대 라인 뺐어요 아냐아냐 정거워드 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디바 넣어요 그냥 아냐아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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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팔았다 팔았다 나이스 메르시 뒤에 봐요 메르시 메르시 부숴대요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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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피 잘 받았어요 자리야 실드 통화 놔 됐어요 잡자 나이스 오 굿 문쟁이 님은 에임 쓰는 거 안 쓰시던데 네 걔는 에임 타는 게 잘 못해가지고 파라 오른쪽 다르신 다르신 어 솔더를 더 잘하죠 음 무서워 호구 오른쪽이에요 파르시 정면 저쪽 메르시 파라 봉 있어요 자리야랑 아 나 끌렸다 윈선 왼쪽 어이구 파라 상대 호구구 파라구 나이스 팔았다 팔았다 카라 왼쪽 우리 호구 자요 우리 호구 캐요 메르시 있다 파라 살렸어요 메르시 못 빠지 파라 거점에 저 물 팔았다 같이 봐요 같이 봐요 자리야 네 올라오세요 여기 위인선 나왔어요 파라 빼고 솔져 메르시 빼고 루시우 파라 빼고 솔져에요 브라 doin tame unseen 로ró升 저기 라인 띄면 맨때 라인atta experts 하하 이제 예 그냥 좀 패는데 жел張 여기서 곰은 없어요 나노 호구은 있을 수 있겠다 적gery 에 자리야 궁깍된다 저기 암 사과 호울를 빠졌다 너 궁 세요 이제? 나 총 갈아야 하나 너 궁 쏘고 바깥게 자리야 궁각이에요 호우 그래 빠졌고 먼저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들어가요 들어가요 라인 방벽 없어요 오케이 우리 솔져님 괜찮아요 저 살 수 있어요 정면에 자리야 자리야 오른쪽 자리야 다이피 아이고 못 잡았다 오고오고 오고오고 와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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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돼 더 죽으면 안 돼 갈고리 빠졌어요 애들 오른쪽 오른쪽 솔져 오른쪽 오른쪽 솔져 오른쪽 오른쪽 솔져 라인 방피 되었어 라인 되었어 라인 잡았어요 호그님 끌어요 오케이 라인 다운 라인 다운 자리야 궁각 자리야 궁각 아 늦었다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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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뽕 솔져 나노 솔져 아 늦었다 판매 좀 빨랐어야 되는데 조금만 빨랐으면 공 안들어갔는데 왼쪽에 호그 왼쪽에 호그 막혔다 막혔다 호그 공격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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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호그 때려 호그 째 라인 라인 안보여 라인 오른쪽 태우고 온다 오른쪽에 호그 전면 와요 전면 와요 왼쪽이 솔져 솔졌다 됐어요 됐어요 솔져 없어요 모두들이랑 기다려요 얘들 딜 딸림 호그 와 이거 꿀려? 아 저기까지 올라갔어 호그에 빠졌어요 라인만 피 정면 호그 정면 호그 루시우 거점 비벼요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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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마지막이에요 저 밑에 있어요 맥크리 팁이라면 신중하게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잘 꼽으면 됩니다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잘 꼽아보세요 그러면 맥크리를 잘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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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소유저 오른쪽 오른쪽 나머지 오른쪽 오른쪽 전부 오른쪽 전부 오른쪽 궁 저 여기 있어요 위에 있어요 하나님 네 쟤네 살짝 진입하게 왁치 있어요 저기 왁치 뭐지 상대 솔저공 망치 왁치 괜찮아요 이거 뒷방 안에 호그 방 안에 호그 막아요 막아요 4명 따오 2명 남았어요 호그 따요 밑에 루시우 있어요 루시우 왼쪽에 루시우 석타에요 루시우 오케이 오 굿 나이스 소리 큰일 엉 공격 흠 오 오 나는 우리 자리아가 순간 있는 줄 알고 대빨공인 줄 알고 근데 우리 팀보 두 분이 안하고 계셨구나 안하고 계셨나? 아 들어간 걸로 파라가 났겠다 가오나 신님 리액션으로 손 한 번만 흔들어주세요 저랑 하는 영혼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몸은 못 움직입니다 제가 움직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근데 메르시는 거의 안해봐서 염력으로 게임하거든요 그냥 루시오 할게요 이속으로 진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염력으로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메르시쿵은 겁나 못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경원님 입구에서 이속 킬게요 네 이거 제가 어그로 끌테니까 오른쪽 자리 잡아요 파라 아니면 알아서 하시고 네 파라를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아 나 이거 보여드리면 아 이제 눈쟁이 방송 못하는데 아 불쌍해 졌잖아 에이 아 파라 파라 보여드리면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 파라 보여주면 눈쟁이 방송 못하는데 자리아 있어요 자리아 호그 맥크리 맥크리 아나 맥크리 아나 자리아 호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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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들어가요 형 뭐야 정크리지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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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정크예요 정크인데? 정크 없.. 아 정크 있네? 아나 아나 메이 아나 메이 호그 이거 이거 나가요 나가요 이 석 드릴게요 정박해요 이거 나 지금 노드 케어 중 오른쪽에 멍디 다 아나 무운 중 아나 무운 중 정크 삼층 정크 다운 정크다운 안나다운 아냐kich인 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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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거다운 아이고 메이 메이 혼자 메이 혼자 멧크리 멧크리 하나 둘 셋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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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비 메이 탈비 메이 훼된 메이 탈비 원점을 점령하겠다 정신을bro 코리 윈스턴 깨서 쓸게요 예 거점을 점령 중이다 합류할 사람 갑시다 파라님도 오셨어요 우리 맥크리 타겟팅이야 맥크리 맥크리만 잡는데 이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손브라 뒤에 손브라 날았어요 정크 빼고 손브라 맥크리 바피 안았다운 안았다운 맥크리 바피 윈스턴 죽었다 맥당 해킹당했어 해킹당했어 살수있어 손브라 숨었어요 확인 확인 호우 거점 손브라 해킹 빠졌어요 할만해 할만해 서경 왼쪽 서경 왼쪽 컷 컷 컷 어휴 기머리 아휴 기머리 아직 안아 메인 왼쪽에 있어요 메인 왼쪽에 있어요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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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왼쪽에 손브라 손브라 나이스 예 진출 가능할까요? 제가 이게 제 아이디가 아니라서 진출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잘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나중에 볼게요 고생하셨어요 다들 다들 잘하셨어요 문쟁이 아이디라서 이거 진출 받으면 문쟁이 일어나면 화내 화내 안 떨어졌어? 아 봐봐 여기서 점수를 못 올리고 있었어 논쟁이네 아 문쟁이 노답이야 아 이거 손도 안 써도 이렇게 쉽게 쉽게 올리는데 에이 아니 방송중에 안 일어나요 양맥이 났어요 양맥이 났어요 양맥이 났어요